존 스투다드는 미국의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트래블로그로 유명한 여행가이자 세계적 강사였습니다. 이 사진은 그가 1892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으로 허브트 폰팅의 사진보다 10여 년 정도 앞선 사진입니다. 그의 사진에는 우체부, 농부, 이발사 등 그 당시 일본의 다양한 직업군과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인상적인 것은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장면도 있다는 점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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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